임주원입니다. 제 4기 다수공급자 계약실무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업무자동화 시스템 사용자 교육입니다. 업무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마스를 여러분이 기존에 계약체계됐던 마스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 msc라는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순서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업체 정보 등록하는 부분, 두 번째 시간이 계약 요청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 일명 msc라고 합니다. 마스 스마트 컨트랙터 해서 msc에 대한 사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sc를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 정보 등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좀 크기가 다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스템 개요부터 해서 업체 정보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업체 정보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msc 시스템에 대한 개요입니다.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마스 계약을 했는데 이 마스 계약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msc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좀 빠르게 업체에서 마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스하고 똑같은 절차를 하는데 좀 단계가 뭉쳐져서 좀 간략하게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크게 3단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ms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sc 업체 정보 등록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업체 정보 관리입니다. 기존에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도 업체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해서 기존에 마스협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똑같이 하는데 msc는 좀 더 빠르게 과거에 마스 때는 여러분이 공고서를 보고 그때 공고서 기반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고 그 자료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다음에 협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이런 절차를 했는데 msc는 업체 정보를 항상 상시로 언제든지 업체가 필요할 때 준비되면 준비되는 세부 품명에 대해서 업체 정보를 등록해놨다가 입찰 공고문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사전에 이렇게 승인받아는 업체 정보를 등록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나중에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형식의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체 정보 항목에는 주격, 기술인, 공장 정보, 인증 정보, 특허 정보,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수위탁업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앞으로는 이루어질 겁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받려를 하고 조달청에서는 이 진행 단계마다 업체 대표자 전화번호를 통해서 sms 문자를 제공해 줄 겁니다. 간단하게 업무 시스템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체 정보 부분인데요. 업체 정보는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업체에서 업체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그 작성된 업체 정보에 대해서 승인 요청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마수위탁업체, 지금은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업체 정보를 접수하고 업체 정보 승인 반려를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업체 정보 등록은 수시로 업체에서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 공고에서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서 업체는 업체 정보 등록에서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서 계약 요청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계약 요청에는 크게 재계약 품목과 신규 품목으로 나눠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스 계약 방법과 오늘 설명할 MSC 방식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마스는 에즈 이즈 부분이 기존 마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사전 심사라든지 아니면 적격 심사 대상이면 해당하는 사전 심사나 적격 심사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하고 그걸 승인받으면 그런 다음에 업체가 다시 규격서 제출하고 협회에서 다시 규격서 검토하고 조달청에서 승인하고 다시 업체에서는 승인된 규격서에 대해서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 청에서는 계약관이 협상 기초 가격을 작성해서 업체가 협상 가격을 제출하면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체결하는 이런 쭉 단계가 복잡한 단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MSC에서는 업체 정보 관리하고 계약 요청이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업체 정보 관리는 수시로 업체에서 준비된 세부 품명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기술인, 공장, 인증, 특허,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먼저 제출해놓고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향후에 계약을 실제로 하셔야 된다 할 때 그때 계약 요청을 하시면 바로 재계약 품목 같은 경우는 바로 협상 가격을 제출해서 바로 가격 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 추진하는 거고 신규 품목 같은 경우는 기초 자료 제출해서 기초 가격을 협상 가격을 청해서 작성한 다음에 가격 협상에서 계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정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 메뉴는 우리 나라장터 들어오셔서 업체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물품 메뉴에, 계약 관리 메뉴에, MSC 계약 관리에, MSC 업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이용해서 진행할 건데요. 제가 앞으로는 화면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이라든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메뉴를 통해서 업체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업체 정보 등록이라는 화면이 표시되고 거기에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맨 위에 작성 중 승인 요청, 승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단계가 어딘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로 로그인하고 업체 정보 등록을 메뉴를 클릭하고 들으면 업체 기본 정보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 업체명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표자 이동 전화번호하고 사무실 번호, 담당자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이런 부분을 입력해 주셔야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 sms 수신 여부가 있습니다. 이 수신 여부에 와의를 해 주셔야지만 이 진행 단계마다 내가 제출한 게 승인이 됐는지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대표자 이동 전화번호라고 여러분이 입력한 이 전화번호로 문자 안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너무 바쁜데 꼭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는 대표님이 소규모의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문자를 받고 싶다 하면 대표자 이동 전화번호를 실제로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행정정보 허용 여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꼭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셔야지만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부품명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세부품명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세부품명 버튼을 누르며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뜰 거고요. 그래서 팝업창에 이러한 현재 MSC로 추진 가능한 세부품명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자료 제출을 업체 정보를 나중에 계약하기 위한 세부품명을 등록할 해당 세부품명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장했는데 이게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세부품명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하고 들어온 세부품명 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진공청소기는 적격성 평가 대상입니다. 어떤 품목은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면 사전심사 절차에 따라서 자료가 입찰 공고서에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공청소기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업체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 기본 정보에 보면 규격 정보, 공장, 탭이 탭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 화면에 다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놨거든요. 규격, 공장, 인증, 특허,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이 부분도 사전심사냐 적격심청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주는 메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선택했던 세부 품명에 대한 정보가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규격 등록, 맨 처음에 규격 화면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규격 정보부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규격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규격 정보를 한 건씩 단 건씩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규 등록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보면 규격 등록이라는 화면 하단에 보면 식별 번호라고 있습니다. 식별 번호 옆에 보시면 돋보기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실제로 이런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등록해야 될 식별 번호, 식별 번호라든지 규격 명에 대해서 검색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 하단에처럼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해당 식별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별 번호에 대한 규격 명이 입력이 될 겁니다. 이 화면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식별 명이 이렇게 추가가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이 식별이 가정용 제품에 해당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기 때문에 이 가정용 제품 여부라든지 제조 여부가 묻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es, no가 있는데 y를 적용을 클릭하면 이 세부 식별 번호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규격이 여러 개 있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y가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란에 yes, no를 하면 한 건씩도 수정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이는 것도 세부 품명에 따라서 가정용 제품 제조 여부 아니면 즉생이면 중기간 경쟁 제품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맞게끔 해당 세부 품명 특성에 맞게끔 시스템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부 식별 번호를 추가로 하고 싶다, 식별 번호를 다른 걸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또 새로운 칸이 하나 추가되면 다시 식별 번호, 이 돋보기 버튼 눌러서 추가 또 식별 번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추가하신 다음에 다 되면 규격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규격 정보 등록은 끝나는 상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매뉴얼은 저희 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안내 부분에 가시면 다수공급자 제도 안내 부분에 각 규정이라든지 이런 MSC 매뉴얼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면서 계약 요청, 실제 MSC 공고문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이 매뉴얼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격 정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벨부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벨부르에도 식별 번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식별 번호가 계약 업체마다 다를 건데 우리는 한 20개가 있다. 20개 품목을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건씩 했을 때는 너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저희가 일괄 등록이라는 규격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동시에 하실 때는 규격 일괄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뜰 거고 여기에 해당 식별 번호에 대해서 전체를 적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 한 번만 클릭하면 전체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괄 등록하면 이 식별 번호가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다가 아니다. 이 중에 10개만이다. 그러면 10개만 해당하는 식별 번호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괄 등록 누려주시면 이 체크된 것들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처럼 등록이 쭉 일괄 등록에서 버터플라이를 가져왔다. 그런 경우에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중기간 경쟁 제품이다 보니까 중기간 여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 품명에 대해서 하나씩 각각 Y를 누르면 불편하다 보니까 중기간 여부가 전체가 Y이면 여기서 한 번만 Y를 선택하고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한 번에 Y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 정보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규격을 등록했는데 이 규격이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규격 등록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규격이 삭제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등록해놨던 규격이 어떤 규격을 등록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암튼 이 부분을 관리를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엑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한 식별 번호 정보들의 규격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한 번에 엑셀 파일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인 정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규격 탭 옆에 보면 기술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서 위에서 선택했던 세부 품명에 대해서 정보가 보일 거고 이 세부 품명에 대한 기술인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누르고 들어오면 기술인 기본 정보라는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기술인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복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인 개인정보 3자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Y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업체는 등록하는 기술인의 개인정보 3자동의를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기술인 자격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해당 기술인에 대한 기술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 품명에 대한 세부 품명에 대한 관련 자격 종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에서 자격 종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자격 종목 옆에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자격 종목이 나타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인의 자격 정보를 이렇게 자격 번호 입력하기 위해 자격증 종목은 돋보기 버튼에서 선택해서 가져오시고 발급기관 합격일자 발급일자 입력하시면 되고 이 해당 기술인이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가 버튼, 더하기 버튼 눌러서 쭉 여러 건 등록을 해 주시고 기술인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처럼 기술인이 입력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종목 검색은 이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거고요. 만약 기술인의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기술인 탭에 와셔서 해당 기술인 성명을 클릭하면 기술인에 대한 자격 종목이 나타나고 여기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시고 만약에 삭제하면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인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장 정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똑같이 기술인 옆에 탭에 공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공장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아래에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될 거고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공장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장 정보가 저희 조달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물고 옵니다. 그래서 연계 정보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공장 탭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공장 정보가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연계된 게 있으면 공장 정보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자가든 임대든 확인하셔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그 정보가 입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공장 등록 정보가 연계된 게 없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취소했다든지 새로 해서 연계 정보가 잘못되거나 안 맞다. 그러면 수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수기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기로도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장 관리 번호부터 등록일자, 소재지, 대표자, 그다음에 임대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 여부를 Y를 하신 다음에 임대 기간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가 아니면 자가면 N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 등록 취소일자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꼭 정확히 등록해 주시고 공장의 업종 번호도 정확하게 숫자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장 취소 등록일자를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취소가 되고 다시 공장 등록을 새로 신규로 다시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한꺼번에 나중에 평가할 때 전체를 합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공장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정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운영했으면 취소는 언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까지 등록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합산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전의 마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정보는 다수인 경우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증 정보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인증 정보 등록도 마찬가지로 공장 옆에 탭인 인증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또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나라 장터에 보유된 기존의 연계 정보가 있다. 그러면 보유 인증 정보 확인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뜨고 나라 장터에 기존에 연계돼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인증 정보가 있으면 자동으로 물고 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증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장터에 인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 표지 제품이라든지 NEP, GR, 탄소 인증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해야 되겠지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정보로 적용된 식별 번호 확인해서 상세 확인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증 정보가 만약에 연계된 게 없다. 그러면 수기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수기 등록은 앞에서 기술이라든지 공장 등록했듯이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장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장터에 미보유 인증 정보 등록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인증명, 인증명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인증 정보 목록이 나타날 겁니다. 세부 식별 번호에 대한 관련 인증이 나오면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인증 정보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인증받은 제품명 이런 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 정보에 대한 등록 식별 번호 가져오기를 눌러서 식별 번호를 MSC에 등록된 식별 번호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수권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 등록입니다. 여러 인증이 여러 식별 번호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등록 식별 번호 가져오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요. 체크를 한 다음에 일괄 등록 누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한 건씩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건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돋보기 식별 번호 밑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또 식별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건만 선택하신 다음에 인증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허 정보 등록하는 겁니다. 특허 정보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탭을 눌러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 번호라든지 출원 번호, 출원일, 발명 명품,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특허 지능센터 확인 여부, 만약에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에 특허 정보 식별 번호를 눌러서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인증해서 했듯이 식별 번호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식별 번호 한 건씩 규격에 대한 한 건씩 건 바이 건으로 등록해서 계속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허 정보, 특허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특허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 지능센터의 특허인 경우에는 반드시 Y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험 성적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특허 탭 옆에 시험 성적서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연계 정보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험 성적서 신규 등록을 누르면 이 세부 표명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 지포비 연계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연계 정보가 없으면 아래에 수기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수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포비 연계 정보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연계 시험 성적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필요하면 첨부 문서 같은 경우는 다운받으실 수는 있고요. 그러신 다음에 이 시험 성적서가 선택돼서 입력이 된 다음에 시험 성적서를 적용하기 위한 식별 번호를 등록 식별 번호 누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한꺼번에 일괄 여러 건에 대한 식별 번호를 한꺼번에 가져온 일괄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식별 번호 끈 끈이 등록하시는 방법은 이 덧보기 버튼 눌러서 해당 식별 번호 한 건씩 가져오는 방법 그런 다음에 추가해서 또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비 같은 연계는 업체에서 식별 번호 지포비 연계 요청을 했더라도 한 2, 3일 정도 저희 청으로 정보가 넘어오는데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 연계 정보가 우리 정보하고 다르다 그러면 수기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기 등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 성적서 정보 수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발급 기관 옆에 덧보기 버튼 넣어서 발급 기관을 검색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시험 성적서 번호, 발급 일자 이렇게 쭉 입력하신 다음에 시험 성적 통과 여부는 반드시 Y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험 성적서에 대한 등록 식별 번호 가져오기는 앞에서 했듯이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식별 번호 옆에 있는 덧보기를 눌러서 하는 방법은 식별 번호 각각의 규격에 한 건씩 추가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성적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시험 성적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업체 정보 등록의 마지막인데요. 자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제출 서류, 서류를 첨부 파일을 실제로 이제는 기존의 마스 방식에서는 여러분이 하드 카피를 해서 우편이나 아니면 등기를 통해서 대부분 하셨습니다. 등기를 통해서 협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제는 MSC를 방식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하드 카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캔본을 파일로 제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책이 나와서.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이 세부 품명에 대해서 요구하는 필수 자료가 있고 선택 자료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반드시 공고서를 확인해 보시고 공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될 건데요. 저희가 이 공고서를 기준으로 필수 여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안내를 클릭하시면 필수 여부가 Y로 돼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거. 여기 보면 별표로 표시된 것들이 필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로 해놨고요. 이 자료들은, 서류들은 반드시 첨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인증서, 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기술인이라든지 공장, 인증, 특허, 시험성적서 이 부분에 등록한 게 있으면 이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실제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명의 선택이라고 있어서 선택 누르시면, 예를 들어 공장 등록소가 나오면 공장 등록소를 선택하시고 공장 등록 증명서를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 선택 누르신 다음에 스캔 또는 거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또 규격수 파일 이름으로 선택하고 규격수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쭉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첨부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파일당 2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전체 파일의 용량은 60메가입니다. 그거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세부 품목에 대한 계약관하고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은 다음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출 첨부 문서는 사실과 상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이 하드카피로 제출할 때는 일일이 사실과 상의 없음에서 업체에서 다 도장을 찍어서 도장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산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체크 버튼 한 번 한 문으로 해서 그 사실과 상의 없음하고 동등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서 사실과 상의 없음 그 다음에 허위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저장 눌러주시면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업체에서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한꺼번에 등록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출한 서류들을 한 번에 승인받는 방법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정보 등록에서 승인 요청은 똑같이 업체 정보 아까 초기 화면이죠. 업체 정보 등록이라는 초기 화면으로 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등록했던 예를 들어서 차선분리대다. 차선분리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승인 요청을 해야 되겠다. 업체 정보는 다 등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이 승인 요청 한 다음부터 이 자료가 기존에는 협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 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아니면 계약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승인 요청하면 저희 총으로 넘어온다는 거 자료가 승인 요청 전까지는 여러분이 임의도로 계속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승인 요청 이후에는 수정을 하시려면 다시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든지 아니면 반려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승인 요청했는데 반려가 된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승인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반려 이런 표시가 처리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등록했던 업체 대표자 휴대폰 번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반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은 업체 심사 정보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업체가 실제로 등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각 탭을 통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위에 보면 마스 위탁업체 담당자 확인이라고 버튼을 보면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에 대한 담당자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마스 위탁업체 반려 사유 확인 누르면 반려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업체에서 보완을 했다. 각각 이 탭을 클릭해서 보완하시면 되거든요. 보완하신 다음에 업체 보완 사유 확인이라고 해서 보완 사유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선택을 누르고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 선택을 누르면 업체 심사 정보에 협회 반려 사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버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주격부터 제출 서류까지 반려 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 다음에 업체 보완 사유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보완 사유를 입력하시고 다시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정보 승인된 여부를 보시려면 똑같이 업체 정보 처음에 등록했던 화면에 와 보시면 내가 내 기본 정보가 나타날 거고 업체에서 등록해서 승인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 상태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조회 기간을 넣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신청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조회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리 상태도 내가 승인받은 것만 보고 싶다 하면 승인권을 여기에 전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전체 작성 중 반려 승인 처리 상태별로도 여러분이 조회를 해서 그 해당하는 것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반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 반려 사유 확인해서 반려 사유 내용을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 기술에 대한 증빙 서류가 누락됐구나 그러면 제출 서류 가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다시 승인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가 계약하기 전에 언제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나중에 마스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 품명이 있으면 수시로 언제든지 업체 정보 등록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미리미리 승인을 받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 요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계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SC를 이용하면 기존 마스 계약 방식하고는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출하는 소리도 똑같고요. 그런데 좀 더 편리한다는 것 과거에 사실과 상의 없음 도장 날인 안 해도 훨씬 아마 편하실 겁니다. 업체가 승인 첨부 파일로 직접 첨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이라든지 이런 우편을 보내기 위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소요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청에서는 계속 품목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어제도 다섯 품목을 세부 품명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MSC를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로그인해서 종합 쇼핑몰 화면에 공지사항에 보면 MSC로 할 수 있는 세부 품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서 기존에 마스크로 계약했던 게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해야 되는 거든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MSC로 가능한 품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MSC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는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체에서는 저희 청 구매국이나 구매국이겠죠. 구매국 예약 부서에 실제 해당 입찰 공고서를 띄운 해당 계약관님에게 MSC를 빨리 우리 세부 품명에 대해서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약 부서에서 저희 전산부서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실제로 그 세부 품명을 MSC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시간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빨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맞추게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